아 우리 국민의힘 얘기하면 맨날 가슴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냐.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딱 구도가 이준석 대 장재원 플러스 안철수야? 응.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딱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간장. 간장. 그러면은 근데 어제 같은 하나는 혁신이 띄우고 하나는 혁신 포럼 띄웠잖아. 네. 혁신 포럼에 사람이 훨씬 많더라. 60명 왔다면서요? 우아한 100명 되는데 지금. 60명이 왔는데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의총에서 40명이 왔대요. 그거 진짜 막 가더라. 네. 근데 그거는 좀 이상한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잘못하긴 한 건데. 의총에 40명 가고 거의 60명 가고. 혁신 포럼에서 60명 간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오늘 아까 뉴스 하는데 그거 두 개를 동시에 띄우더라고. 아 참. 깝깝하지. 네. 깝깝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또 아프로디 팀이 저런 얘기 하시네. 김종인 위원장 거기 왜 갔대요. 초청하니까 갔지. 초청했으니까 갔죠. 그러니까. 강의 연사. 그러니까 첫 연사로 초청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은 아마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놓치고 지나갔던 포인트일 텐데. 그냥 제가 봤던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가. 자료하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맺던 넥타이가 의미가 있는 넥타이에요. 아 그래? 네. 혹시 어저께 그 혁신 포럼에 있는 사진 한 번만 찾아주시겠어요? 혁신 포럼 김종인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혁신 포럼 김종인. 빨간색 넥타이에 하얀색 그러니까 파란색과 파란색 그 이 패턴이 있는 거예요. 한번 사진 찍어봐주세요. 사진을 보면서 말씀해주세요. 어 제 타이. 그 아무거나 이제. 어 좋아 좋아.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아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게 많아요. 지금 우리. 네. 이 타이를 딱 보면. 이 타이가 김종인 위원장이 저 타이를 처음에 매셨던 때가 저 사서 매신 건데. 아 사서 맨 거야? 국민의힘 당명과 당색이 정해졌을 때 저 타이를 사셨어요. 어 당명과 당색. 당색이 정해졌을 때 있잖아요. 국민의힘. 앞으로 저희가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흰색. 그게 저 넥타이 안에 담겨 있어요. 빨간색이 메인인데 파란색과 흰색 패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넥타이를 맺던 때는 굉장히 포멀한 그리고 굉장히 어떤 국민의힘 공식 행사에 저걸 꼭 맺고 가세요. 의미 있는 행사에요. 의미 있는 행사에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저 굉장히 말하자면 국민의힘 공식적인 행사다라는 인식을 갖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포인트를 제가 하나 재미있게 봤고. 그래서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저기 가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장재훈아한테 힘을 실어준 건가? 힘을 실어줬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굉장히 포멀한 초청을 받아서 그냥 온 거다. 큰 의미를 두지 마라. 그렇죠. 나는 국민의힘 행사 공식 행사라는 곳에 그냥 나와서 내가 와서 그냥 지금 이 정치 현안에 대한 강연을 한 것이다. 어쨌든 다른 넥타이도 굉장히 많은데 저 넥타이를 맺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넥타이 의미를 담고 계시거든요. 항상 어떤 행사를 가실 때는.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 날리면 국민 국회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기에 가 계시니까 약간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나는 제 생각은 오히려 나는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서 온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난 이쪽 편이라고 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읽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한테 이렇게 쭉 이준석 대표하고 요즘에 왜 그러세요?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진 않죠. 저는 그러니까 글쎄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얼마 전까지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내셨는데. 장제원 의원과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나란히 서 있는 그 장면 하나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좀 고립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모양처럼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후까지도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던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에 사진이 찍히셨으니까.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 사진을 보고 본인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지지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또 굉장히 불편하게 보셨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어쨌건 당 내에서 여러 곳이랑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야 하나? 전선이 너무 복잡해요. 전선이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 배현진 최고랑도 지금 있고. 배현진 최고 악수 거부한 것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하고 악수 안 한다고 이렇게 또 멘트를 남겼고. 장제원 간장 뭐 해가지고 안철수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하고는 지금 거의 백척간두 원수 같은 분위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건 지금 전시가 아니고 평시에서 당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불안불안하단 말이지. 아 그럼요. 이 불안감을 자꾸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또 비토다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선이 너무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은 얼마 전까지는 정진석 의원. 그렇지. 정진석 의원하고. 싸웠죠. 그렇지. 그 다음엔 또 장제원 안철수 의원. 그 다음에 배현진 의원. 그렇지. 또 있고 어제는 또 김정재 의원. 아 맞아. 김정재 의원하고 또 있지.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확대가 돼. 김정재 의원은 보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건가? 그러니까 의도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세게 얘기를 했고. 어제 그제에 이제 MBN에서 했던 어제였나요? 그러니까 MBN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르는 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적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자꾸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지. 대외적으로. 거기다가 지금 윤리가 또 있잖아. 그럼요. 당내에서 분위기는 어때? 당내 분위기는 좋지 않죠.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고. 이준석 대표를 지금 징계하게 되면 당이 꼬꾸라진다. 끝난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해야겠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강경하고. 이러면 무너지니까 하지 말자라는 분도 강경해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렇게 입장 대립이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게 입장 대립이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의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윤리위가 독립해서 본인의 비위 여부를 판단한다가 아니라 뒷배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만약에 7월 7일 날 징계가 나온다면 그건 이준석 대표가 그걸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때가 걱정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나왔다. 그러면 징계가 나온 쪽에서 또 비판 여론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안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또 이거 문제가 될 거고. 그렇지. 유보를 했다. 그건 또 유보를 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윤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간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은유적으로 물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안철수 두 명이 윤리배우다 이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왜 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당대표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징하고 또 천근같이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준석 대표 스타일 자체가 빠르게 신속하게 치고 또 공격하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는 여당 대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무거움들이 느껴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데 약간 그렇게 은유적으로 던진 것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굳이 제가 유출을 해본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리위라고 하는 것이 윤리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향해지는 상상력이 있어요. 발동되는 상상력이. 왜냐하면 윤리위가 열었다. 보류됐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윤리위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이러이러한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려는 거구나라고. 왜냐하면 윤리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상상력은 충분했고 결론을 스스로 내게 되잖아요.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이준석 대표가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를 적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윤리위를 연다라는 것만으로. 네. 왜냐하면 상상력은 내 거니까. 그럼. 나의 확신이 되거든요. 반면에 또 이준석 대표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상력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해서 여지를 남겨놓고 간장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던져놓으면서 아 이 배우는 그러면 누가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또 반대편에서 해가지고 훨씬 더 강한 확신으로 만들려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아이고 뭐. 그건 해석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까지 이겨서 축제 분위기인 국민의힘에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보좌야 될 여당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나는 걱정인 게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분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맨날 보면 난리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리에서 징계를 먹고 당대표 떨어진다. 나간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거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당대표 그러니까 젊은 당대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도층한테 미쳐지는 소구력이 아 국민의힘은 기득권이 굉장히 강하구나. 기성 정치인들의 힘이 강하구나라고 하면 개혁이나 어떤 발전을 기대했던 중도층이 돌아서게 되는 그러나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현재 돌아가는 판세로 보면 윤리위가 그냥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 나 그냥 이거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징계가 옳다고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이후 후폭풍관을 어떻게 당이 감당할 생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지. 그럼 사람들도 받아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성접대도 사실이고 증거인멸이고 그게 다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런 말을 뭐하지만 그냥 한 유튜브에서 툭 던져놓은 내용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주말에 무슨 대표인가 김성진인가 소환이 그건 그 사람 주자인 거고. 2013년이면 윤석 대표가 사실상 그냥 방송이냐. 당적도 없을 때야. 당적만 있고 당직이 없을 때야. 맞아요. 저처럼 당협의 현장도 아니었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뭔가 수사 결과로 도출될 게 없단 말이지. 자 그럼 수사. 이거 봐봐. 증거인멸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그 전에 죄가 있어야 돼. 죄가 있어야 증거인멸이지. 그런데 이게 수사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에서도 야 그거 저기 나오는 저 녹취록이랑 이거 다 보면 야 그거 무조건 했지. 너는 변호사 그것도 모르냐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상상의 영역이다라고 아니다. 여기 뭐가 확실하냐. 이건 그냥 한 유튜브에 그냥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징계가 나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그러다 마지막에 수사 결과 수사한다니까 무혐의가 나온다 치자. 내가 보다 무혐의 나와. 왜냐하면 죄의 여부가 아니라 이게 안 되거든. 무혐의 나오면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윤리위가 되게 말하자면 좀 애매해진 게 그러니까 형님 말씀대로 수사 결과가 있어요. 혐의가 있어요.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이 됐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수사 결과가 입증이 되지 않을까 윤리 판단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가 아직 공백 상태인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판단의 근거가 지금 미확정 상태인데 그 위에 있는 윤리적 판단을 윤리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윤리비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사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수사 결과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 그대로 윤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앞에 근거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비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또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3년에 지금 성접대를 받았다. 이게 1차적 5관이야.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랬다면 부적절한 건 오케이. 당연히 부적절하니까.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 그런데 당직도 안 맡았는데. 이때?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만. 그러면 이후에 지금 김철근 형님 가서 무슨 각서소존에 어쩌고 그게 증거인멸이 되고 증거인멸 교사를 하려면 앞에 기존의 범죄가 성립이 돼야 증거인멸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연결고리는 이준석 대표, 김철근 정무위장과의 연결고리예요. 각서 썩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적절하다고 보는 분들이 있고 뭐 그냥 이준석 대표 유죄다 보는 분들도 다 있겠지만 법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 확정된 사실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징계를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를 징계하는 거니까 야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 지금 뭐 판례 저기 번호 써주시는데요. 마음대로 써주세요. 저 다 알아요. 아니 저는 지금 뭐 이거 쉴드 치고 그런 게 재미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확정인 상황에서 만약에 징계가 이루어져서 당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되면 이 당의 혼란을 어떻게 과연 수습할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묘책이 있는지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증거가 많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 이준석 대표의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준석 대표의 형사 책임에 대한 입증이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인데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유무죄가 결정이 돼야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잘못을 했으니까 이것이 당의 명예를 훼소했느냐를 그 다음 스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자꾸 쉴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를 징계를 하겠다는 건지 그게 참...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비판적인 시각도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있으니까 좀 대표로서의 포용력 부족하다는 거 정치력 부족하다는 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야 이게 참... 아니 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련의 사건 내지는 이준석 대표가 불러일으켰던 여러 가지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성상납 의혹이 유죄로 밝혀졌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꾸 박완주원 얘기하고 하는데요. 이거 2013년 사건이에요. 뭔가 증거도 없고 무슨 피해자의 피해 진술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장이 한 번 나와서 시작이 된 건데 참 이게... 몰라요. 제가 변호사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제가 모르겠는데 저 법적으로 많이 판단하잖아요.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이게 갑자기 약간 뭐... 이게 그때 이런 주장이 나왔고 그게 검찰 기록... 검찰 기록에 있는 건 그때 그 대표가 주장한 게 다고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조사받고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이게 자꾸 이러면 또 쉴드 친다 그런다? 범 얘기, 범 얘기. 성문이 형이 형사... 변호사인데다가 또 형사 사건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다른 그냥 일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넘어서서 여당의 당 대표를 징계하려는지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더 세밀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간에 혜진님, 준수선 혁신정치보고 입당했더니 국힘 안 변한 건가요? 못 변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고요.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L마스터님, 이준석 이코르, 항우, 조자룡, 누구랑부터 다 이길 수 있다? 왜 모두와 싸우려 하는지. 직원들하고 싸우는 대표이사가 어디 있나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준석 대표도 진짜 새겨들어야 돼요. 너무 지금 전장을 넓히고 본인이 너무 지금 어찌 보면 다 지금 송곳이 날이 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당대표로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경찬님, 당대표도 당원에서 징계해서 징계한다면 대통령도 공무원이 감사원에서 징계해서 쫓아내면 되겠네. 탄핵하지 말고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나올지 나오게 되면 또 그 뒤에 후폭풍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 이제 한 일주일 남은 것 같네요. 그때도 유보하지는 않을 거야. 또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소리죠. 그건 아닐 것 같고. 윤리부터 윤리위에 올려야 돼요. 정말로. 어떤 결과든 이제 도출이 될 거예요. 지금 며칠이야? 우리 다음 주 말. 우리는 다음 다음번에 할 때쯤 되겠네. 그렇게 나오면 그때 그 상황 보고 저희 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헬스부 장관 생일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저희 욕하는 분들 많은데 오늘 여기 생일이에요. 이제 오늘 적당히 하시고. 저희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목요일날 저하고 테디하고 또 저녁에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게요. 안녕.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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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